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뭐 욕먹어도 그렇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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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야 이건 많이 갔다 그래도 어 계속 가 계속 가 나는 우담을 벗으면 되겠네 대외 이게 다운이 느려서 그래 이게 이게 느려서 그래 다운이 한 거 올렸지 엄청 세게 끌어내려 근데 여기서 빨래하게 내려와서 여기서 또 빨리 한다면 핫골을 받는 거야 드라이버를 칠자 한번 칠할게 아.. 드라이버를 좀 들어가면 우드가 안 돼 마찬가지구 우드가 원래 제일 힘들어 대외 드라이버를 잘 칠해야지 이게 있어 드라이버랑 드라이버는 다른 클럽하고 다 틀린 게 뭐냐면 떠있는 공을 치는 거잖아 탑업이 틀려 근데 바닥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다 비슷한데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아저씨 지나가는 사람 덕분에 한 것 같아. 예를 들으니까 군대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나는 거야. 앞으로 쏘라고 앞으로 새끼야. 어? I'm ready. 하나 하시잖아요. 아 어디다 쏜겨. 저걸 어디다 쏜고 있어. 사랑해. 왜 이렇게 쉬우면 되는구만. I'm ready. Fairway. 충분히 가능하지? I'm ready. Rock. 비싼 볼펜 흰수행할 차례입니다. 비싼 볼펜은 왜 그러냐면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서 쉬워. 쉬워. 하체. 그렇지. 봐봐. 하체를 먼저 봐봐. 봐봐. 뒷장이 맞는 거는 내가 간추냐. 뒷장이 맞는 거는 내가 질 때 여기 맞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맞았다 쳐. 그러면 이렇게 맞았다 치면 뒷장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 건 차? 이거 봐봐 왼쪽.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 클럽이 와. 하체 리드. 리드가 아니라 체중이동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7번이고 이게 4번이고 이게 우두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제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진짜 이게 7번이잖아. 여기 부분이 호잭이야. 이 부분이 호잭이라고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갔지?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지? 이 부분은 무조건 핸드포스트하고 체중이동을 왼쪽에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클럽은. 이렇게 생긴 호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우두는 호잭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일자잖아요. 누가. 이거는. 호잭이 이렇게 안 들어간 거는 체중이동을 해주되 핸드포스트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호잭이 꺾인 거는 핸드포스트를 해줘야 되고 드라이버는 체중이 양쪽에 있어야 되고 호잭이 들어간 거는 핸드포스트를 해주면서 체중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두처럼 생긴 거는 체중이동을 해주되 핸드포스트를 조금만 해주는 거고 반대로 드라이버는 아예 틀린 거지. 공중에 떠 있는 볼을 치는 거지. 이거는 반대로 헤드포스트가 돼야 돼. 헤드포스트가 되면서 체중이 오른발이 있어야 돼. 드라이버를 갖다가 멀리치겠다고 체중이동을 왼쪽에 다 해놓고 이렇게 빵 때리면 우두껑 닫는 거거든요. 이 발이 딱 버티고 서갖고 이 몸풍이 제자리에서 돌면서 몸풍이 제자리에서 돌면서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이 여기 있다. 근데 여기서 때린다. 때릴 때 오른발에 있으면서 그렇다고 왼발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축이 오른발이 되면서 빵 때리면서 머리가 딸려가면 체중이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오른발 뒤에 나오면서 빵 때려야 돼. 그래서 이걸 버티고 밀어주고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잘해야 돼. 뒷땅이 맞는다. 왜? 왜 맞는지. 반대에서 맞땅이 맞는 거야. 근데 세훈이 씨눈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도망가잖아 몸이. 이게 반대로 앞으로 나가줘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왜냐. 이게 일단 드라이버가 여기서 1도가 열려만 있어. 1인웨이들한테 20m를 봐서 하는 거야. 존다. 우측으로 20m, 좌측으로 20m면은 그린이 40m라고 보고 원리번. 뭐야? 맞나? 맞나? 뭔지 모르겠어. 말이 왜 그런 거야. 기장.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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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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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와야겠다 진짜. 쿠킹업치자고 하는 거야. 응? 쿠킹업치자고 하는 거야. 아 이게 이게. 20개. 글씨 타다가.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이게 어프로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를 그냥 치려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면은. 안돼. 그럼 어떻게. 쿠킹을 안하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가고.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좌회전만 해. 거침하듯이. 안돼. 그렇게 치면 안돼. 바로. 의린동작으로 보여줄게. 자 여기서. 양이 겨드랑을 붙이고. 가. 근데 여기서. 너는 안하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떻게. 여기서. 쬐깍 올라가. 쿠킹이네. 그거. 보는 사람은. 아 안했구나. 라고 하는데. 나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생동작으로 보여준 거야. 빨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빨리하면. 빨리하면. 여력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숨은 거라고.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자. 이걸. 이렇게. 일자로 빼서 오면. 절대 안돼. 일자로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돌아줘야 돼.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회전이. 오른쪽에서. 약간. 이렇게. 반원을. 약간. 그려줘야. 이게. 똑바로. 그러면서.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여기서. 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손이. 앞에. 가게. 이런 식으로. 내려와주는 거야. 잠깐이지만. 이걸. 한번 해봐. 그러면서. 내려줘야 돼. 오른쪽.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들면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약간. 코킹을 해주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핸드 퍼스트를 패면서. 딱. 막고. 그대로. 오른쪽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안 되더라고. 어떻게. 어프로치를 굴릴 건지. 띄어서 딱. 껄끌 건지. 내가. 판단을 하고. 힐. contenido. 들어가고. 펜치. 펜치. 나. 펜치. protect.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만. 조금. 쬐끔쬐끔 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냥 오냐 내렸다 오냐 그냥 오냐 그냥 오냐 이렇게 오냐 그냥 오냐 그냥 오냐 그냥 오냐 이건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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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코킹을 약간 레깅을 약간 약간 아아!